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양주시 장흥 관광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의 업적과 정신을 기려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추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조각공원은 주변의 경관과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체험활동으로는 작품 앞에 드로잉 나도 도슨트 숲속에서 만난 화가 장욱진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